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결국 같은 소리만 나오고 대화가 전혀 안 통해서 마음이 급한 제가 야 됐어 나 그냥 시댁 갈 거야 이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야 남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딜 가는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꽥 지릅니다. 장난해? 지금 어머니 혼자 저렇게 하고 계시는데 빨리 가서 도와드려야지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뭐야 이랬더니 야 우리가 화해를 해야 너도 나도 갈 수 있는 거야 가긴 어딜 가 이래요. 아니 우리는 내가 봤을 때 화해 절대 못할 것 같으니까 너는 가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나는 지금 갈 테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시 혼자 밖으로 나가니까 남편이 그래 일단은 같이 가자 이러면서 저를 따라 나섰고 결국 저희는 그 어떤 해결도 없이 같이 시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다시 시댁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미 형님 내외가 도착을 해 있었고 어머님이랑 같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진짜 이거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어머님 형님 아주버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어머님이 붙이고 있던 그 전 제가 얼른 이어받아서 도와드렸으며 그리고 이런 저한테 다들 아이고 괜찮아 이러면서 다독여 주셨어요. 이후 모든 준비가 끝나고 둘러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다들 이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분위기 풀어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에 응답하기 위해서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와중에도 남편이란 인간은 웃지도 않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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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썩은 얼굴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어머님이 아이고 됐다 나 혼자 정리할 테니까 다들 얼른 집에 가라 이러셔가지고 네 어머님 하고 인사드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바로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 지금 어디가? 보면 몰라? 밖에! 밖에? 왜? 놀러! 명절 스케줄 공유했는데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케줄은 이미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게 혼자 놀러가는 거는 사전에 얘기를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혼자 나가버리고 저는 집에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또 내일 아침에도 시 외가족을 가야 했기 때문에 잠을 청했죠. 새벽에 쿨쿨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랑탕탕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겠어요. 보니까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막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오더니 안방 불을 탁 켭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고함을 질러요. 야! 너 지금 잠이 오냐? 어? 아직도 내가 잘못했어? 자기 많이 취했네. 내일 맨정신으로 대화하자. 야! 이씨! 아직도 내가 잘못했냐고 내가 묻잖아 지금! 됐으니까 내일 맨정신으로 대화를 하자고! 이게 그렇게 어려워? 이랬더니 덮고 있던 제 이불을 바닥으로 확 내던지면서 야! 너 오늘 잠 다 잤다. 잠 못자. 빨리 대답해. 내가 아직도 잘못했냐? 어? 맞아.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분명 몇 번이나 제 시간에 가자고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면서 계속 폰만 보고 민기적거리다가 늦게 준비 시작한 거 이거는 뭐야? 나 무시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 20분 정도 늦게 늦었나? 어? 고작 2분 늦은 게 이렇게 싸울 만큼 그렇게 잘못을 한 거냐고 어? 그래?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자. 나는 뭘 잘못했냐? 이씨! 내가 먼저 물었잖아. 아직도 내가 잘못한 거냐고! 어?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야! 아직도 내가 잘못했냐? 이거 좋아서 웃는 거 아닙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하나도 안 통하니까 그냥 다 씹고 자려고 이불 주워 덮고 누웠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불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쉬! 내가 하는 말 못 들어서? 너 오늘 못 잔다 하니까! 그리고 이때 이불을 던질 때 자기 손에 들려있던 폰도 같이 날아갔는데요. 보니까 밖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폰이 다 박살나 있더라고. 근데 그걸 보더니 어차피 박살났으니까 이거 이제 상관없어! 이러면서 다시 주워가지고 바닥으로 힘껏 쾅 찍으면서 버리더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그런데 계속 욕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때리는 그런 시늉을 해요.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 폰을 꺼내 올렸어요. 그리고 나 지금 동영상 찍을 거야. 어디 한번 때리기만 해! 허! 어 그래! 찍어! 찍어봐! 네가 나 찍을 때 멀쩡한 척하면 그만이야! 이러면서 제가 카메라 들이대니까 브이! 진짜 이거 너무 기가 차고 또 계속 소리 지르며 주먹 치켜들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알았어! 그냥 경찰 부를게! 그게 낫겠다! 오! 그래! 불러! 불러봐! 경찰 오면 뭐 그때 또 멀쩡한 척하면 되지 뭐! 미친 거 아니야? 차키를 챙기면서 그냥 내가 나갈게! 너 혼자 자라! 오예! 드디어 나가네! 그래! 얼른 가!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로는 나가라 나가라 했지만 제가 진짜로 나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요. 이게 아파트 주차장 안에 있긴 따라 나올까봐 너무 무서워서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차 안에서 글쓰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저렇게 나올 만큼 제가 정말 잘못을 한 겁니까? 남편의 초점은 고작 2분 늦은 것 때문에 여기에 맞춰져 있고요. 저는 네가 먼저 내가 했던 말과 약속을 무시했다. 이거라서 지금 전혀 맞지도 않고 대화가 안 통하고 있거든요. 비록 많이 늦은 새벽 시간이지만 깨어있는 분 계시다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저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막 두서도 없고 긴 글이었겠지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아니 쓴이 시모가 네 남편 다루는 걸 보고도 전혀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성인이잖아. 그런데 그런 성인을 재민이 다루듯 해야 컨트롤이 된다 이건데 성적 거지같은 아들 뒷수발 안 하려고 억지로 결혼시키는 그런 엄마들 있거든요? 딱 니네 시모가 그런 것 같아. 아니 쓴이는 정말로 저 거지같은 성격을 몰랐어요? 이게 말이 돼? 댓글 쓰니 혹시 그 남편놈 본가가 인천 꽁꽁이고 이름 초성이 기역디긋 이응 아니에요? 나이는 91년생 맞죠? 말해봐요. 그놈 같은데? 또 있나 봅니다. 2번 뭐래? 지금 이건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이응부터 해야죠. 아니 무슨 사이코랑 살고 있어요?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그래 그래 뭐 부부 싸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싸우죠. 그런데 이건 아니야. 싸우는 모습이 진짜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처음엔 그냥 고집만 쓸데없이 세다는 느낌이었는데 옷장 전화부터는 이거 단순 고집이 아니고 환자 같아요. 같이 살면요. 언젠가 한 분은 반드시 제대로 초대형 사고가 터질 것 같다고. 도망가시라고요. 3번 제가 봤을 땐 님 남편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에 꽂혀가지고 앞뒤 분간 아예 하나도 못하고 그저 자기 감정만 앞세우는 그런 개망란이죠. 아니 저런 거랑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이거 봐주고 넘어가잖아? 그럼 더 그래. 이상한 거에 눈깔이 확 돌아가지고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할 게 불보듯 뻔한데 그 썩은 비위 다 맞추며 사는 거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하루 살얼은 판을 걷는 그런 거지 같은 기분일 거라 이 말이죠. 게다가 저런 인간들 자기 자식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그리고 지금 결혼한 지 겨우 한 달이잖아. 저기요 님. 저 같으면요. 아이 생기기 전에 벌써 끝냈어요. 증거나 잘 준비하라 이거지. 내 말은. 4번 하 이 거지 같은 거 참고 또 참으며 억지로 읽다가 옷방 부분에서 그냥 바로 글 내렸어요. 만약 저런 거랑 계속 결혼생활 유지할 생각이라면 이거는요. 쓴이가 쓴이 본인 스스로에게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쓴이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아니 왜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남은 인생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한 거예요? 제발 저런 거는 당장 버리고 본인 인생을 찾아라 이겁니다. 5번 야 진짜 개 옹졸하고 졸려란 사이코네. 아니 지금 이걸 고민해. 뭔 잘잘못이야. 도망이나 가. 6번 아니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한 달이야. 깨가 쏟아져 넘쳐 터져나가도 부족할 판에 이게 뭔 꼴입니까? 님 지금 당장 이혼하려면 너 곧 뉴스에서 볼 것 같아요. 사진으로 등장한다고. 줄 두 개 끄여가지고. 겨우 한 달인데 저런 놈이 이 지구상 어디 있냐고. 7번 이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요즘에 보이는 금쪽이들 있죠. 그런 금쪽이가 커서 결혼하면 바로 이 꼬라지가 나는 겁니다. 달달달달달. 8번 다 필요 없고 목숨 하나라도 건지고 싶으면 지금 당장 이혼해라. 와 뭐냐 이게. 9번 지능 오지게 떨어지고 집착전은 또라이인데 이걸 연애 때 몰랐어요? 말이 돼? 말도 아예 안 통하는 데다가 폭력적인 성향까지. 아니 이러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거 분명하다. 니네 시댁 식구들은 니네 남편 성격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에 부부싸움 했다고 눈치 보며 분위기 풀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라 이 말이죠. 썩은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탈출이나 해요. 기회잖아. 10번 야 이거 농담이 아니고 뉴스에 나올 만큼 위험한 놈인데. 글만 봐도 소름돋아요. 싸움 끈덕지도 안되는 일인데 평생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 내가 궁금하네. 막 정신나간 또라이라는 생각 니면 안듭니까? 이게 고민이 돼요? 11번 아니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할 거요 말 거요? 만약 안 할 거라면 일단 거지같은 걸 아예 쓰지도 마라. 12번 남자는 2분 늦은 거에 포커스라.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근데 그냥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 억울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건 고작 2분인데? 딱 이렇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남의 입장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개 이기적이고 나쁜 인간이에요. 보나 마나 뻔해 공감 능력 오지게 떨어질 거고. 아니 그리고 어른이면 상황에 맞춰서 아무리 화가 나도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래도 시댁에 가는 날이라 다행인, 아닌 다행인 거지. 만약 지 처가에 가는 날이었어봐. 쓰니 부모님 억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야. 나 분명히 말하는데 저거요 절대 죽어도 못 고쳐요. 이거는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 경험담이고 저는 당연히 이혼도 했습니다. 신혼 시절 제 전남편이 딱 저랬거든요. 알겠습니까? 아니 그냥 어려우면 그냥 이거 딱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말이죠. 자기를 낳고 키운 엄마도 못 고친 겁니다. 그러니 내가 고치겠다? 감히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는 그겁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거 같아요. 남편 본인은 2분 늦은 거 가지고 잔소리 들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하는데 물론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고 물론 자기도 모르고 있겠지만 이게 그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상대 즉 예를 들어서 거래처 사장이라든지 직장 상사 사장님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 약속을 했다. 저렇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알아서 미리 미리 준비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잔소리를 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저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네가 감히 나한테 개겨?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즉 아내를 자기 아래로 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2분 늦은 거에 잔소리 들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감히 너따위가 나한테 여기서 화가 난 겁니다. 이거는 댓글에 많이 나왔죠. 못 고칩니다. 물론 옛날 같으면 고치겠죠. 패면 되니까. 그런데 여자가 고치기 힘들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요. 아이고 거짓네 진짜. 감사합니다.